안녕하세요 집짓기 유튜버 집밖구리TV입니다 이웃 친한 언니가 버섯찌개와 카레라이스를 줬어요 맛있게 먹고 그릇을 돌려줘야 하는데 빈그릇을 주기도 뭐하고 딱히 담아보낼 것도 없고 해서 냄비를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주려구요 과탄산소다를 넣고 뜨거운 물에 불려주면 되요 물과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아니면 과탄산소다 몇 수저에 물 얼마큼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대충 넣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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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담가 놓고 기다리는 동안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있는 손세정 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조금 이쁘게 바꿔 줄 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만들고 손세정저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건 거품 전용이라 펌프가 안 맞아서 일단은 퐁퐁을 넣어줬어요. 30분 이상 담궈뒀기 때문에 이제 씻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거지해도 안 지워지던 카레 얼룩이 사라졌어요. 냄비 뚜껑도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이음새의 틈새에 있던 누런 때들도 다 빠졌고요. 냄비 바닥까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냄비 바닥까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냄비 바닥까지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니 헛내드를 줬는데... 뭐야... 완전 새 건데... 뭘로 닦은 거야? 야... 정말 기가 막힌다... 여기 사야 되겠다... 샤워치고 싶어요. 샤워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 감사합니다.